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오늘 저희 나이트반 수익 실현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VT 그리고 시노펙스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수익이 정말 잘 나오게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시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위너스가 자랑하는 최강단타반. 여기는 이제 또 방식을 바꿨어요. 10시까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10시까지. 나는 단타를 정말 좋아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최강단타반에 딱 오전 10시까지만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장중에 계속하니까 저도 피로감이 생기고 회원들도 피로감이 생겨서 이제는 10시까지만 딱 하시면 굉장히 수익을 더 많이 내드릴 수 있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래서 실제 회원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회원들 수익이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분은 일지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 일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추천주 주는 걸로. 지금 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1회 1지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대박입니다. 매일매일 실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고 들어오시면 정말 수익을 확실하게 내드린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수익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노펙스랑 VT 수익 냈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실제 수익을 내드리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이 안 좋지만 위너스 TV를 믿고 하시면 수익이 실제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최강 단타반에 오세요. 여기는 당일 전부 다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만 하는데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10시까지만 추천을 딱 해요. 제가 써놨죠. 10시까지만 한다. 추천 이유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시간만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1시간만. 저도 1시간 초집중을 할 거고 이거를 제가 오늘은 보면 네오쌤, 제주반도체, 브리지트겠죠. 그래서 정말 1시간만 집중을 하시면 하루에 정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먹게 해준다. 정말 먹게 해준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1시간만 집중하면 돼요. 오늘 고용도 했거든요. 고용도 했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너스 TV 단타 좋아하시는 분은 최강 단타반에서 딱 10시까지.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네요. 10시 단타반, 10시 최강 단타반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익이 일어나올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수익이 가능합니다. 괜히 실력도 없는데 들어가서 개 털리고 고생하지 마시고 위너스 TV에 손을 잡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원금은 복구가 됩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최강 단타반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10시까지만 집중을 해 주시고요.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